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 지부 등 경북교육노동조합 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온라인 계약에 따른 교직원들의 코로나19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석회의는 경북교육청이 이달 1일부터 교직원 전원을 출근시키고 있다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교직원들을 위해 재택과 시차근무 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몇몇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해 교직원들을 위한 집단급식의 움직임도 보인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이를 자제하고 긴급 돌봄은 가정 내 돌봄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학생으로 제한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